있어요 그래서 반절 해보고 느낌 봐서 반복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도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제가 생각 연구를 안하고 와 가지고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끝에 나오니까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아 끝을 근데 안 부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다운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아 괜찮은 것 같아요 파도가 두고 간 바다 방울을 준다 땅땅 펜 끝에 묻히면 편지가 뭉게 구름다 땅땅 헤이 어음을 칠까요 아름다운 땅땅 헤이 귓단절이 끊어져가지고 네 눈에 닿으면 그대가 읽을까요 그대가 읽을까요 이거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뭐야 이게 리프가 굉장히 생명인 노래여가지고 어떻게 해봐요 음원이 없는데 네이버 뮤지션 리그에 치시면 있습니다 기타가 영뿐이 없죠 기타가 영뿐이 없죠 아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네요 피크를 흘리는 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아 뭘 해야 할까 제가 원래 마지막 곡으로 달이 참 예쁘다고 라는 곡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못하게 되었고요 음원으로 들으세요 좋은 곡입니다 stability 예쁘다 하우 프리티 더 문 이스 하우 프리티 더 문 이스 아 이거는 제가 부를 예정이 없어서 연습을 안했는데 여기도 그러면 마지막 저 마지막 곡이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오늘 굉장히 다들 음악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럼요 뭐 음악하시는 분이신가요? 번데기 앞에서 지금 주름 잡는 게 맞아요 새롭게 쓰고 싶으라는 곡이고요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수윤이었고요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음원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들어주시고요 이수윤 검색하시면 고요한밤 고록한밤이랑 몇 가지 CCM이 나오는데 그건 제게 아니고요 나머지는 다 제 겁니다 튜닝 하나만 하고 다리 참 예쁘다고 참 좋은 곡인데 격해지세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맑은 키타츠를 새겨 놓은 그대만을 위한 단어가 이렇게 잊혀있어 언제나 나의 울 수 있을까 맑은 키타츠를 새겨 놓은 그대만을 위한 노래가 이렇게 잊혀있어 언제나 나의 울 수 있을까 새 공채 문별처럼 커스텀 같은 악성 안에 새 기타츠를 꺼내놨지만 내가 아는 모든 단지 이것뿐인 것 날 그 마음을 그대에게 주고 싶어 날 내 시간을 그대론 더 주고 싶어 내 많은 얼음을 과 내 많은 바람이 과 내 낡은 이야기를 도와 새 공수실 맑은 콩채 안에 적어 놓은 그대만을 위한 노래는 아직도 이렇게 멈춰있어 언제야 나는 울 수 있을까 새 공채 문별처럼 커스텀 같은 악성 안에 새 공채 문별처럼 커스테이 새 기타츠를 말해놨지만 내가 아는 모든 단지 이것뿐인 것 날 그 마음을 그대에게 주고 싶어 날 내 시간을 그대론 더 주고 싶어 내 낡은 얼음을 과 내 낡은 바람이 있고 내 낡은 이야기를 너와 지금 계속 버스고 싶어 전부 전부 다시 저건 전부 전부 다시 저건 구겼다가 펼치고 춤추겼다가 소리치게 되네 이젠 어쩔 수 없나봐 그냥 불러야 말할 것 같아 난 그 마음을 그대에게 주고 싶어 난 내 시간을 그대로 더 주고 싶어 나는 아들아 봐 내 날들 바람을 봐 내 날들 이의 비를 너와 새롭게 쓰고 싶어 나의 비를 너와 그대에게 주는 것 내 날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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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